어 음 어 어 아냐 다리쓰에 비싸다고 건네면 안돼 뭐 저게 뭐지 신의 중심과 뭐 그런데 는 좀 비싸지만 은 그런거 아니사 은 뭐 몇 십만원 차면은 더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작은 빠듯하다고 싼 데 얻으면 망하는 거에요 음 맞다 음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시장도 시장 다름이죠 음 아 먹는 소리 죽여 5년 후 건물주 님도 쫌 따 먹을 거잖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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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 추가는 500원인가 더 줘야 되는 거 아냐 으 으 으 으 무는 1개 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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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라이든 애들도 줘야 되니까는 양념으로 먹어야 됐다 으 으 으 등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콜라가 6,000원이야 맥주도 해야해 역시 맛있다 콜라 칼 이 도전 콜라 10분 안 지났나? 올 때 안 됐나? 거품만 잔뜩 있어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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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린아리는 뭐 없나? 비비소스 안어졌네 머스타드 소스 같은 것 같은데 브라이더에 찍어 먹으면 맛나는거야? 네 4시까지 하죠 끝났네 이제 아이유의 피카소님 아까 누구라고 했지? 미경인가? 미경님인가? 머스타드 소스네 아이유의 피카소님 왜 울라고 그래 아이유의 피카소님 아이유의 피카소님 아이유의 피카소님 왜 아이유의 피카소님 뜨거 챙겨주려고 하잖아 아이유의 피카소님 아이유의 피카소님 행설수설하면 안된다고 내가 언제 행설수설 했었어? 어? 본인 계좌인장으로 깜놀했다고? 야 막걸리먹고 행설수설 했었어? 야 뭐라고 행설수설 했는데 아 그래 내가 실수했었어? 앗 뜨거워 뭐라고 했는데 내가 나리는 아나? 나리는 삐졌어? 닭고기 좋은거 쓰네 좀 이따 또 줄게 말도 안되는 소리가 뜨거 티스같은것도 안좋아 그래 어? 통 샀다고 내가 뭐했어? 건물주 되세요 건물주 되세요 아 이번주 아쉽다 뭐야 음? 그럼 어떡해 쳐서 먹어? 아 다음주에는 진짜 29%대로 갈래나? 아 오늘 장 초반에 좋았는데 아쉽다 아 아 오늘은 건물주님도 치킨 왔나보다 아 아 3.33미너고 아 와 29% 진짜 어렵네 아 주식한지 10년 됐어야 본격적으로 한건 2년 됐고 내가 왜 이거 먹던 건가 아 그래요 아 조카 아 라면 드셨구나 돈 좀 벌었네요 돈 못 벌었죠 돈 못 벌었어요 다 먹을 수 있지 호식이 두 마리 치킨도 먹는데 요즘은 닭 한 마리가 닭 한 마리가 아닌 거 같아요 나 어렸을 때는 양 많았던 거 같은데 호야 프로님 업해주셔서 고마워요 건물주 되세요 호야 프로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당연하겠지 왜냐면은 치킨도 먹고 물빼도 많이 채우고 있잖아 소금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